24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전업투자를 들어갔는데요. 오늘도 종합주가가 제 예측대로 정확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업투자를 해서 오늘 뭐 급락장이라서 많이 수익은 못 냈고요. 자 뚱스님이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뚱스님이 10만4천 10만4천919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뚱스님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 잠시잠시 갈비집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요. 제가 식당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잠시잠시 방송 들어와서 오늘 10만4천919원의 수익을 냈고요. 오늘 뭐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많아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락장인데도 잠시잠시 뚫고 들어가서 여기 나야님 의사입니다. 자 의사인데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해서 16만4천원 수익을 냈습니다. 다현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혜옴님 정확히 오늘 9만8968원 수익입니다. 오늘도 계속 하락장이 나서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저희 카페에는 든든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 24일 65,929원 그리고 33,300원 이렇게 해서 9만8천원 직장인인데 뭐 월급 많이 벌었죠. 자 그리고 기쁨님입니다. 자 기쁨님은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아침장이 들어와서 16,130원 벌고 그 다음에 42만6천2백15원 자 15만2945원 자 10만8천원 14만7천원 자 장중에 방송을 듣다가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잠시 물려가지고 있는거 손절 안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니 오늘도 매매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오늘 85만원 수익 났는데요. 자 전업투자 시작한지 이제 12일째 되는데 12일째만에 백전백승을 해가지고 지금 천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이 기쁨님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 넘어갔어요. 이제 12일째인데 오늘로서 천만원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면서 천만원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 지금 아직 수익률이 더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올리질 않아서요. 일단 현재의 수익률 올린 분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장중에 뭐 매번 들어올 수는 없어도 자 이분들은 그나마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방송을 잠시 잠시 듣는 분들이구요. 자 듣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분석시향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납니다. 지금 단 한번도 손실없이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렇게 전업투자는 이렇게 100점 100승을 하게 되면 뭐 돈 쓸어 담는거죠. 이 기품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2일자만에 천만원을 넘어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전업투자 시작한지 12일밖에 안됐는데 아마 매달 최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제 다음달되면 아마 3천만원 넘게 아마 벌 것 같습니다. 대단한거죠. 직장생활에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밖에 못 받는데 12일만에 천만원을 넘어섰으니 이제 이번주하고 다음주하고 하면 거의 뭐 2천만원 가까이 수익이 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조금 적게 벌은거에요. 오늘은 하락장이 워낙 커서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전업투자가 가능하다 자 분할 매수하면 잠시 물리더라도 절대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때가 되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물리더라도 크게 오랫동안 물려 있을 일이 전혀 없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형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